빠밤! 저희의 해피하우스! 누룽을 안 찍었어요 얼굴에! 아 진짜 귀엽다! 귀 귀! 좋아 구독해주세요 빵빵 왜 컵이 있어도 돼 태희야 아 왜? 태희야 서피야 어 태희 오늘 신나게 놀았지 이제 같이 씻으러 가자고 얘기하려고 어 나 씻기 싫어 태희 아까 보니까 잔디에서도 떼굴떼굴 그러고 뛰어다니고 땀도 많이 흘렸잖아 응 그래도 씻어 안 씻으면 어떻게 떼일까 몰라 머리랑 몸에 벌레도 생기고 나쁜 병에도 걸리고 까맣게 지저분해진다 거짓말 치지마 정말이야 내가 정말 좋은 거 준비해놨는데 그래서? 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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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지금 가볼까? 아 아 아 고고고 내가 준비한 걸 보여줄게 아 짜잔 이게 뭐야 비 아 이거 비는 아니고 로션이잖아요 아니야 목욕 거품 놀이야 진짜? 거품을 내면서 신나게 놀고 깨끗하게 씻을 수도 있어 그러면 여기다가 칙칙 뿌려주면 안돼 제발 쇼피야 당근돼지 가끔의 쇼피 오! 뜨거워! 어머 언니! 어머 언니! 우와! 짠색이에요! 거품으로 머리 감을래요 엄마! 머리 비벼! 머리 비벼! 머리 비벼! 머리를 비벼! 머리 비벼! 머리 비벼! 머리 비벼! 머리 비벼! 머리 비벼! 머리 비벼!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개운하지 않아요? 여기가 거품같아요 너희 하하하하 하하하하 다lah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하하하 하하 으아 콜비야 이거 restrictive 그리고 이렇게 이럴새 으아 으아 또 으아 또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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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피아 다일식기 싫어했는데 지금 어때? 재밌어요 재밌게 놀다보니까 깨끗해졌지? 아 너무 재밌는데? 나 근데 소피아 너 이거 어디서 샀어? 나도 좀 집에서 쓸게 내가 그러면 선물로 많이 줄 테니까 집에 가서 재밌게 너무 깨끗이 씻어 고마워 서피아 너무 재밌다 거풍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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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밌는 거풍놀이를 해봤어요 1번 어때요 재밌었나요 나중엔 더 재밌는 장난감으로 돌아올게요 여러분 안녕 빠밤 저희의 해피하우스 구독해주세요 좋아요